안녕하세요. 백부차 할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분은 예전에 한번 나오셨어요. 저희가 유럽편과 관련돼서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같이 모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무라야마 그룹의 유럽 부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주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주영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도 이주영입니다. 예전에 한번 초대받아갖고 말씀 나눴었고요. 오늘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주영 대표님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마이스가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아무튼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하고 뭔가 변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또 망락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현재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마이스에 있어서 각각의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대표님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질의응답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유럽에서 생활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다양한, 지금 일본의 엑스포와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말미에는 부산 엑스포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우리 마이스 산업이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대표님이 겪으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 시점으로 전하고 후가 약간은 좀 달라진 환경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어떠한 변화의 그런 흐름이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과연 이 기존 메세 산업이 그대로 가도 괜찮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큰 화두가 있었고요. 실제로 몇몇 메이저 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된 사례도 있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거였지만은 이제 뭐 알고 계시는 직접 메세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랬지만 이제 귀금속 주얼놀이 쪽으로 좀 유명했던 스위스에 있었던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종료해서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리뉴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4대 메이저 오토쇼, 모토쇼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한쪽 축은 쓰러졌다가 이제 다시 좀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메세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참가자들이 이제 과연 기존의 메세가 우리 마케팅 활동에 주요한 어떤 그 피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이제 시작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참가비는 비싸질 테고 근데 그 참가비나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ROI가 그만큼 돌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됐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코로나 시대에 딱 맞부딪히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리만드가 더 올라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시대 때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온 오프라인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전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쇼을 예전에는 해보기 전까지는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반신반의한 것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보다 보니 고객 그 참가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네 할만하네 나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유명한 전자전시회 중에 하나인 이제 입화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슷한 사례의 모든 전시회들이 메이저 참가자들의 이제 규모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주최측 입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스퀘어미터당 얼마 해갖고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참가자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죠. 아니 근데 그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입화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제 입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ces가 계속 성장하고 커지는 반면에 입화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화 주최자 자체가 이 전체 그게 약간 가전 이런 거잖아요. 그 가전 산업의 변화의 트렌드를 못 읽어서 오히려 경쟁 전시회들로 참가 업체들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저희는 조금 이해했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참가 업체 입장에서 여기다가 내가 내는 참가비 대비해 ROI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가는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쪽 부분의 특정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소비 트렌드가 완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하는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고 있는 게 이미 뭐 수 년 전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고 아주 간단한 예로 아마존 같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었고요. 오래 전부터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디선가 찾으면 같은 제품을 최소한의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제 플랫폼은 정해져 있고요. 그럼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제품이 옳은 제품인지 나한테 옳지 않은 제품인지 누군가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갖다 보고 싶어하는 이 제품이 필요한데 이 제품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제품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샵을 직접 방문해서 그 샵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이제 후기라든지 그렇게 왔었는데 그건 단순히 글만 읽고는 판단하기 좀 부적절했었지만은 충분하진 않았지만은 어떤 동영상으로 뭔가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또 플랫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라든지 기타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다양한 SNS들이 있고 그 SNS 사이에서 어떤 또 value added 된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또 뭔가를 또 정보를 더 주고 그 사이에서 또 비교도 해주고 금액뿐만 아니라 성능이라든지 어떤 다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오다 보니 경험할 때 제가 처음에 생각을 갖고 구매하기까지의 그 모든 경험이 기존에 해왔던 소비의 과정하고는 지금 완전히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메세라는 게 그 어원에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모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 시설에서 그렇게 모였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것도 이제 미사가 이제 그 메세 그 뜻이었고요. 원래 이제 본질은 그러는데 이 본질의 스페이스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움직였고 그동안은 그 온라인이 일정 부분에 대한 그 기존의 공간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만 맡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매체하고 그런 수단들이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새로운 제네레이션들이 봤을 때는 이 유튜브 플랫폼, 아마존 플랫폼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충분히 소화가 된단 말이죠. 여전히 바잉 파워는 일정 뭐 3, 40대 그 이상의 이제 세대들이 이제 바잉 파워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세대들이 시장을 갖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밀어나가고 있다 보니 다른 3, 40대 그 바잉 파워가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녹아드는 그런 현상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은 만들어진 지 한참 됐잖아요. 그것들이 사회에 녹아들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아, 마케팅을 갖다가 예전에 ATL 쪽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뭐 어떤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아예 ATL 사업부를 갖다 없애고 그냥 BTL에만 집중하고 막 그런 것들도 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 마케팅에 더 집중하게 되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 나갔죠. 매세가 아닌 일반적인 마케팅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리고 사실 뭐 슈퍼마켓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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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IPO까지 올라가서 뭐 성공한 수많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못해 이제 뭐 FMB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조리하고 뭐 한국에 지금 뭐 무슨 그 밀키트? 밀키트. 네. 그런 것도 많고 한국에 밀키트까지는 없지만 해외 이제 뭐 헬로프레쉬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 이제 조리하는 방법에 거기에 필요한 식자재들 다 해갖고 신선한 자료를 갖다 박스에 넣어갖고 배달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굳이 오늘 저녁에 뭘 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매뉴얼 보면서 그대로 요리해갖고 바로 먹으면 되는 이런 기업들도 간단하게 하지만 그래도 IPO까지가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이긴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구매할 수 있는 뭔가 채널도 계속 분산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접점은 지금 유지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쪽에 대한 판매 접점도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좀 더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도 계속 신경을 써야겠죠. 이런 활동들이 지난 한 10년 가까이 5년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매세에 대해서 자 이제 저 이파 나갈 때 됐고 뭐 어디 큰 전시회 나갈 때가 됐는데 과연 이게 지금 이제 ROI 뭐 이런 증가 네. 큰 물음표를 한번 이제 그어볼만 하죠.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하고자 하는 그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음 어떤 뭐 특정 산업을 갖다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주얼러리나 고가의 시계라든지 아니면 고 유사한 어떤 그 세그먼트에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음 전시회장 가서 보다는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채널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네. 그리고 전시회라는 게 네. 제가 한번 한 군데 갔을 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히 있지만은 네. 이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그 새로운 매체에서 새로운 그 미디어가 어느 정도는 대체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에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음 조금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유명한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이제 좀 네. 문을 닫았던 그 전시회 같은 경우에 네. 네. 그 기금석 예. 보호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시대 흐름에 약간 좀 너무 발맞추지 못했다. 자기네들이 너무 고집만 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전시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전시회 아니었습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올해 나올 신제품들을 실물들을 그대로 갖다 놓고 딜러들을 모시고 딜러들하고 거기서 바로 구매 계약하는 그 성격이 더 강한 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반 컨수머들을 위해서 뭔가 경험을 주는 그런 전시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트레이드 페어 형태가 짙었었는데 아무래도 기업 브랜드를 위해서 어떤 타빌런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스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됐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그리고 전시 참가를 위한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 들다 보니까 전시 설치할 때 밖에 경비원들이 실질적으로 실탄을 갖다 무장한 경비원들도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절대적으로 일반 소비재 산업하고 이 귀금속 전시회하고 동일한 현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사례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 주최자가 그 전시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껏 전시 주최자 입장에서 특정 공간을 스퀘어미터로 금액을 환산해서 그거로 참가자들에게 부과하고 그걸로 비즈니스 수익을 얻어서 전시장을 운영하는 그 모델은 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 전시 산업을 임대 사업이라고도 지칭하는 부분 시장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공간이 있다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임대료 받는 거로는 더 이상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비자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요 소비자가 바뀌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가 그 사람들도 행태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공급자가 소비자를 만나고자 하는 접점 중에 하나가 메세의 비즈니스인데 다른 건 다 바뀌고 있는데 메세의 비즈니스는 안타깝게도 큰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부가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과거에 스퀘어미터당 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부가서비스를 넣어서 스퀘어미터에 2만 원을 받던지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나가는 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사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 전시장이라는 장소 자체가 고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참가업체, 일반 전시회를 주최하려고 하는 주최사들 자체가 전시장 임대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면서 그러면 온라인적인 부분들을 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부스를 과거에는 여기다 뭐 첨부수 꽉꽉 채워 넣었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만큼의 면적을 내가 확보 못했다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500부스는 오프라인에 하고 500부스는 온라인에 넣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온라인과 관련된 행사 온라인에서도 만약에 뇌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실까요? 온라인 가장 큰 화두였는데 코로나 시대 전에 메세를 이루어지는 부스 안에서 어떤 디지털로 연결해갖고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전시 주차제가 이제 조금 뭔가 좀 어드밴스트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해서 카메라를 놓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메세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부스 광경을 쳐다보거나 거기서 바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한 6년 전? 6년 전? 메이저급 오그나이저가 있었는데 결국은 실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질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마이스 산업에서 해왔던 거하고 온라인하고 겹쳐지게 되면 그러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 샵 들어가서 쇼핑하는 거하고 메세 공간에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카메라를 찍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이제 좀 이슈가 있다 보니 결국은 그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없다 보니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비근하게 보면은 어떤 사례를 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에 메이저급 주방 가전 이제 그런 것들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모아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키친 서플라이어들을 이제 모아놓고 거기서 미실랭 셰프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 점이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잠재 고객들한테 약간의 좀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험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카메라를 찍어서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볼 수 있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코로나 기간에 몇 번 이루어졌었죠 주최자 아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 온라인하고 기존 메세를 갖다가 온라인하고 접목시켰을 때 이게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이 맞나 온라인의 공간은 어디서도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를 굳이 메세 전시장 안에 넣어서 거기서 그걸 갖다가 중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 스페셜 이벤트 해갖고 사전에 고객들한테 공지하고 어떤 창고 라든지 그런데 대형 블루 스크린 만들어 갖고 얼마든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이제 약간 온라인적인 부분들은 더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다 근데 이제 우리 또 기존의 메세에서는 참가 업체들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참가를 덜 하려고 한다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 오그나이저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면적별로 금액을 부과해서 비즈니스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계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거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편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소비자가 마음을 결정하고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구매하기까지의 이 과정들 그 경험들, 제공하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반 스토어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플래그십 샵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지금 업계에서 2.0, 3.0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실 고향에 있는 현대자동차 네 네 현대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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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스튜디오 현대스튜디오 아 예 모터스튜디오 거기였는지 아니면 일반 매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나온 전기차를 캠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라면도 끓이고 불도 꽃피고 그런 거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런 공간이 기업에서 갖고 있는 특정 공간에서 그런 경험을 갖다가 일부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매세 산업이라면 그보다 더 깊은 경험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이제 마음을 제가 딱 먹었어요 내가 오늘 가서 제대로 한 번 쳐다보겠다 내가 사고자 하는 저 제품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놓친 제품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보고 오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동기부가 충분한 사람들이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깊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매세에다가 녹여든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샵이나 어떤 그냥 기존에 있던 그 디스트리뷰션 채널 이상의 뭔가를 갖다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유럽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몰 브랜드 회사들 이제 가업을 내려받아서 만드는 어떤 뭐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와이너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규모는 크진 않은데 자기네 공간 안에 뮤지엄을 하나씩 다 조금씩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네 히스토리가 어떻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정말 뭐 정직하게 그 원재료를 갖다가 기르고 이 원재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고 있으며 그 가족의 히스토리는 어떻고 우리가 전량을 항상 받아 갖고 어떻게 셀렉션을 해서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해줘 뮤지엄식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생산 공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엄청난 신뢰가 가겠죠 그렇죠 한번 그렇게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새로운 소비 행태로 이제 유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개별 작은 브랜드 브랜드 부티크 브랜드 같은 것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기존에 메스에서 갖고 있었던 약간의 기능을 메스가 품고 있는 모든 기능이 아니라 그 부스 참가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작은 부스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그 행위를 갖다가 바로 본인들 회사 안에다 전망을 시켜놨거든요 네 그러하다면 단순히 판매를 하기 위해서 메세를 참가할 것이냐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목적은 어찌 보면 한국에도 유명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고 이베이도 있고 각 국가별로 또 그런 유사한 플랫폼이 있고 그쪽에 나가면 훨씬 더 매출면에서는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메세에 사람을 모아 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메세만이 할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을 갖다 모아 놓고 메세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충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업계에서 유럽 업계에서 지금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조금 궁금해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부스를 구성을 해요 가령 아까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마케팅팀에서 아마 전시회 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죠 이 전시회 모토쇼에 왜 나간다 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부스의 컨셉과 관련된 부분들을 부스 제작하는 업체를 이제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올해의 뭐 부스의 컨셉은 뭐 어떻게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부스의 외관 뭐 디자인적인 컨셉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부스를 만드는 작업은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현대자동차 직원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부스 제작사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전시 오그나이저 입장에서 몇몇 메이저급 회사가 들어올 테니 너희 이 공간 살 거야 이 공간 살 거야 이렇게 되면은 참가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크리에이티비티가 그 공간 안에 이제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참가자들이 어떤 형태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오그나이저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플랫폼 안에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제 새로 바뀌는 오그나이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이나 이제 그런 큰 건설 장비 그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겠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소비재나 이제 그런 쪽에 약간 국한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음 각 참가자들 마케팅 회사나 아니면 마케팅 팀하고 같이 붙어있는 이제 에이전시들이 충분하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그 고객들에게 충분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플랫폼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게 이제 오버나이저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흐름이 약간씩 그렇게 가고 있긴 합니다 음 제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약간 지금 어 되게 궁금해지긴 하는데 크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뭐 기존의 것들이 그대로 그냥 유지는 돼가고 있는데요 오그나이저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참가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고 바뀌는 작년에 참가했던 사람이 이만큼 규모에 참가했었는데 올해는 줄어들고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약간은 이제 위기의식이 나오는 거죠 이미 어떤 메이저급 전시회는 이미 문을 닫은 케이스도 있고 지금 새롭게 변모해서 다시 시장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전시회들이 참가국이 계속 뭐 1, 2년 전에 이미 신청서를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큰 이변 없으면 흘러 갈 텐데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벌써 두 번 세 번까지도 전시회가 이제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그나이저가 어떤 좋은 플랫폼을 갖다가 제공해준다면 참가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의사가 있을 테고요 기존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참가자들은 뭔가 좀 더 이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찾아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전시회들이 이제 조금씩은 좀 위기, 약간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새로운 방, 새로운 참가자가 밸류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곳들을 좀 찾아갖고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뭐 워낙에 마케팅 매체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해지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메세가 조금 뒤처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메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갖다가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곧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외 자동차, 유럽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매번 전시 부스를 만드셨는데 자꾸 자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주셔서 계속 줄어들었고 심지어 이제 지난번 때는 옥외에 본인들 파빌린을 지었다가 지난번에는 이제 실내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이 되게 진짜 위기감으로 좀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외 이제 각각의 개별 브랜드들이 이게 굳이 내가 이렇게 이제는 지금 자동차도 구독하는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뭐 굳이 전시장에 가서 차를 보고 뭐 이러지 않아도 구독으로 뭐 한 달마다 차를 바꿔가면서 탈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얼리 행사 같은 경우에 다른 분야로 다시 오픈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똑같이 종목은 주얼리로 하나요? 어 똑같이 이제 그런 이제 시계 그 다음에 주얼리 쪽으로 가긴 하는데요 아마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뭐 제가 알아도 말씀드려도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업계에서 많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서 시장에 나올지 네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변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시회보다 작은 규모로 특정 그룹에서 자기네 그룹 안에 있는 그 브랜드들만 모아놓고 했던 전시가 있었는데요 제네바에서 있었던 전시가 있었는데 반사리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전시회가 갑자기 확 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전시회에 다른 참가자들이 들으면서 이 전시회가 커 나가다 보니 기존에 원래 유명했던 그 전시를 해봤던 분들이 이제 크게 뭔가 좀 자극을 받았겠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행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실 되게 국내에서도 깜짝 놀랐거든요 뭔가 대표 전시회였었는데 이게 문을 닫을 수 있구나 이제 문 닫는 이유가 뭘까라는 정확한 해답은 모르는 채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얼리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시회까지 영향을 줬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전시장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많이 생길 예정이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시회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시장은 장장 뭐 내후년부터 막 이제 오프이 되기 새로운 신규 전시장들이 오프이 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한국의 앞으로의 전시산업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해 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값어치가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걸 수도 있겠고요 메세 전시장 같은 거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은 그 유럽의 메세 전시장을 단순히 그 메세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만 쓰지는 않고요 다양한 활동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피겨스케이팅 그 챔피언십도 하고요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공간들을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한 예로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그것도 한참 전입니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데 그것도 그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을 하려면은 그 협회에서 지정해 놓은 좌석 수가 3,500석이고 그 3,500석 안에 이제 그 피겨스케이팅 링크가 있고 해야 이제 그 이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된대요 3,500석 좌석을 갖다가 음 한국에도 뭐 평창동계올림픽도 그렇고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설로 쓰게 되면은 3,500석을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천한데요 일주일 밖에 안 걸려요? 네 일주일 걸리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 데는 그 반입니다 3,4일 3일 반 예 3,4일 그렇게 되면은 전시 공간을 갖고 있는 주최측 그 전시장 소유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기간 철거기간 그 다음에 대기간 리허설이나 기타 등등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임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피겨스케이팅 링크하고 아이사키 링크하고 규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단체가 그때 시기에 합쳐갖고 그러면은 첫 일주일은 피겨스케이팅 쪽에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아이사키 대회를 한다든지 실 예로 아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어차피 겨울에는 그 이제 몇세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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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거는 이제 뭐 저 사막 쪽에 있는 이제 그 CES 정도 이제 네 그래서 전시장 자체를요 프로 아이사키 팀한테 겨울 내내 그냥 빌려줘버립니다 음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라고 네 오 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음 특정 자체에서 움직이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 지자체나 그 도시의 그런 뭐 개발공사라든지 네 그런 쪽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음 아주 최소화된 그런 이제 메세 공간을 만들겠죠 네 그리고 애당 추업 만들 때 음 전시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뭐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화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 공간만 중간에 기둥이 없고 예 공간만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네 활용용률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공간 안을 공간을 만들 때 하나의 메세 비즈니스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가 되면은 네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그거 이제 설치 그런 뭐 간이 좌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콘서트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외주 업체에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비번하게 나오는 사업 모델이 있는 곳이라면은 뭐 지자차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단체에서 음 시설을 그 그 머트리얼을 소유하고 그때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설치했다가 네 조직을 만들면 만들다면은 이제 뭐 일자리 창출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그리고 오디토리엄 같이 막 북박이 의자 이런 거 만드는 거 이제 약간 좀 의미가 없네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사후 관리 유지비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고정돼 버리니까 네 이게 이게 오디토리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한쪽으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그 기획사 입장에서는 좀 좌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 뭐 이게 디귿 자로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좀 컨피규에이션을 하고 할 수 했으면 좋겠는데 한쪽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데 또 제약이 올 테고요 음 가능하면은 플랫폼인데 거기 와서 쓸 사람한테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예 음 제공이 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저희 한국 자랑인데 저희가 그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요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송 요새는 방송이 cg 로 하는 게 되게 많대요 드라마 촬영 같은 게 그래서 드라마 촬영장으로 되게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뭐 무슨 무슨 드라마를 했더라 송중기가 나왔던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태리 뭐 이런 배경이었는데 전부 다 cg였었고 그런 것들을 크로마키 벽이랑 이런걸 크게 설치를 해서 전시장을 그런 임대장으로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자랑하면 그 방탄소년단 그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그런 것도 킨텍스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킨텍스가 규모가 되니까 그런 스튜디오가 그런 촬영장도 될 수 있었고 콘서트장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주신 그런 다목적의 활동을 하려면 무주 공간으로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조금 천고도 당연히 높아야 될 테고 시설의 규모가 좀 되게끔 만들어내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세계 수영대회 개최 예정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죠 거기에 그 메인 스테디움 경영 수영하는 그 경기장이 이번 그 후쿠오카에서 있는 전시장 안에 다 만들었습니다 수영장도 전시장 안에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2017년도 광주 수영대회도 광주 컨벤션센터에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천장 높이 때문에 수영대회 같은 경우에 결승전 할 수 있는 그 메인 스테디움의 좌석수가 8000석이 미니몸이고 7500석 8000석이 미니몸이고 그 세계 수영연맹에서 권장하는 좌석수가 만석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 컨벤션센터에 이 면적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수영연맹 그러면 마지막 라인 몇 라인이 컨벤션센터에 지붕구조가 안쪽에 이렇게 나오는 철골구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아쉽게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국제 스포츠나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새로 짓고 하게 되면 지역사회 발전도 있고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미 충분히 발달되어 있는 사회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사용해서 그런 거를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떤 브랜드 파워를 올릴 수 있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갖고 그런 국제 행사를 할 때는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이미 많은 경험을 해본 그런 기획사 그런 데서는 이미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기존에 있는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천장 높이가 약간은 좀 안 맞는다든지 그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공간을 만들었다면 저희가 수많은 행사를 할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도메스틱 마켓 안에서도 더 활발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고 거기서 뭔가의 비즈니스가 또 이루어지고 다음 사업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경험을 갖다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 갖다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메세 선업이 그리고 공간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바절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스 같은 경우에 그냥 1, 2층이 아니고요 4층짜리 부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구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밀실 같은 곳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층마다 네 층마다 만약에 저희 대한민국에 아파트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들 모델하우스 질려면 그렇죠 새로 짓죠 주요 요소에 땅에 모델하우스 짓고 사람들 접근이 쉬운 곳을 선정해서 아주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구매자한테 나중에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메세 공간 안에 모아서 지을 수 있다면 아파트를 향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가서 볼 수 있는 거고 모델하우스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층별로 이렇게 한 50층짜리 아파트 짓는데 50층짜리 지을 필요가 있는 거니까 한 3, 4층 정도만 짓고 층간 소음을 보완한다든지 여기 계단은 이렇게 생겼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거 이제 약간 최소한의 스케일된 모델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좀 폭이 넓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메세 경험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루 날 잡고 작정하고 이제 간 사람들에게 좀 더 긴 충분한 경험을 줄 수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운동을 같이 한다든지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독일 월드컵 때 아디다스에서 그런 이제 템퍼리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조그만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독일 월드컵 경기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디다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같이 공원도 하고 공도 차고 놀 수 있는 꼭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정도의 뭔가 꼭 메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갖다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서비스가 좀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유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고민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대표님 여러 유럽의 여러 행사들 참가해 보셨을 텐데 이 행사는 한번 진짜 꼭 가보면 좋겠다 추천할 만한 행사 몇 가지 지경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더 어렵죠 네 그 이제 메세 형태 정확한 메세 형태를 갖다 갖고 있기보다는 어떤 이제 엔터테인먼트 적인 거 그리고 거기에 직접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직접 자기가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이벤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라든지 아 미국에 네 예예 뭐 그런 것들이나 이게 좀 종합적인 어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 패러다임에 발맞춰서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성의 메세라든지 그런 쪽이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제품 보고 아 이렇구나 만족을 보고 아 네네네 아 이거는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미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아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한번 그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 유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 오프라인 중심의 이제 메세가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 마케팅 툴에서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의 각종 전시회랄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충성도 그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어 온라인 부분을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부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도전하는 입장이 우리 아시아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기존의 메세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부분이 우리 한국 기업 포함해서 한국의 전시장이든 아니면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 온라인 또는 뭐 요즘처럼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새로운 온라인 툴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두 개의 치열한 경쟁이 아닐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전시 산업에 종사하는 쪽에서의 문제는 온라인이 계속 발달한다고 하면 기존에 안 그래도 약한 오프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면 직접적인 참가자를 불러들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면 그게 이제 뭐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전시장을 건립한 사람 또는 그 도시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마이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의 셔러이 뜨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IT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어디에 비해서 메타스의 중심의 유럽에 비해서 앞으로 이게 크게 보면 이 두 어떤 흐름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그 이제 한번 제가 이지영 대표의 그냥 유럽 현장을 잘 아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우리 전시회가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전시회 안 나와도 자기들은 충분한 툴도 있고 또 심지어 요즘 D2C니까 디렉트 컨슈머니까 굳이 뭐 내가 전시회 안 나가도 특히 자동차 회사랄지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메세나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소업체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바이어를 만나기 힘들고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시회가 포커싱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거기서 뭔가 좀 앞으로의 어떤 우리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유럽식 오프라인 메세 중심의 어떤 그런 그러면서 물론 뭐 우리 이 대표님은 말씀을 좋게 하시지만 어쨌든 거기는 오프라인이 결국 살아난다 이게 중심이다 온라인은 그냥 보조적으로 붙어라 이런 얘기고 그 도전하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 어떤 전시 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온라인은 그래서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거짓말고 그다음에 중소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전시나 우리 마이스 쪽에서 좀 포커싱 할 그런 어떤 쟁점은 뭐가 있을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어우러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다분히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참가자가 과연 수많은 돈을 들여서 더 이상 메세에 와야 되는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에서는 이미 본인들이 충분히 어쩌면 더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메세에 갈 이유는 없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럽에서 이미 부티크 형태의 브랜드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이 그런 활동을 갖다가 이미 대기업들이 하는 거를 충분히 보고 아 저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네라고 보고 이미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받아들여 있는 상황 많이 진행이 됐죠 정말 소기업 같은 경우고 흔히 말하는 스몰 브랜드라고 하면 스몰 브랜드들은 어떤 연합체로 통해 갖고 본인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또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스몰 브랜드만 갖고 메세를 갖다 만들기에는 전시 주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한 개만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들 네 한 개만 따져봐야 될 거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만 갖고 하자니 중견기업들도 대기업하고 똑같은 입장일 테고 대기업이든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딱히 필요에 대해서 이제 큰 물음표를 갖고 있을 테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경제적 관점에서 내가 100원을 놓고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제 그 효과를 보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주 작은 기업이든 전시 주최자 그리고 전시장을 그 공간을 갖다가 임대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참가자들의 미제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갖다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최자도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떤 공통적인 서비스 지원해주고 하게 되면은 사실 IT하고 IT의 디지털 기술하고 메세하고 지금 이렇게 섞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트랜지셔닝 피리어드의 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하는 건데 이미 저희가 시작을 시도를 해봤잖아요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뭔가 그 효과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효과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마케팅을 메세에 들어갔을 때의 효과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으로 도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메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플랫폼을 갖다가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내가 투자한 것에 만큼 얼마가 돌아오는지 이제 그 계산으로 계산 논리에 의해서 모든 관계사들 주체자 그 다음에 전시 공간 제공자 참가자 다들 느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아직까지 그 메세가 이루어지면은 구경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구매 상담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미 몇몇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시회 자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것 같고요 어찌 보면은 좀 더 대한민국은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오지 않을까 이미 어디선가 시작됐는데 이걸 갖다가 확 구현을 해서 전세계에 뿌려나간다면은 그것도 지금 이제 그 코리아 문화의 한 축으로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해볼 건 다 해봤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미 아 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이스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였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그거를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전시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 모델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지영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한국에 나올 때도 꼭 한번 들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